여러분, 호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의 내용들은 꼼꼼히 보고 계신데요. 지금 찡꽃팀이 들으신 분들 계시고요. 네, 성신경예성신 분들 계시고요. 개꽃 참만, 그거, 오, 아니었어요. 오늘, 이, 에, 와, 그래도 환경해 주셨고요. 지금, 성, 등삼호씨도, 분들, 되게 궁금하실 텐데, 아예 씨, 주인공, 호텔, 김종자 씨. 호텔. 네, 김종자, 김종자고. 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네, 군. 김종자씨 뽑으셨고요. 자, 이어서. 자, 홍정씨가 뽑으면 되는데, 변호사님, 김종자씨가 뽑는 거니까? 오늘 첫 번째 배송대. 자, 저희가 앞에 표자는 위험으로 보겠습니다. 네. 배씨, 찾아보겠습니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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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ы. marketing. 배. 아니, 이걸로 또 지니는 건가요, 김성씨? 와, 그 신기한 감정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 감정은 또 올라온 거라 하셨는데, 이 감정은 또 신기해서, 그걸로 살짝 들어서 대표물을 기다리고 싶어요. 자, 우리 피아노도 들고, 인생 아래에서 잠시 데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습니다. 네. 또, 함께 진도해 주시는 분들에 계셔서 오늘 너무 즐거워집니다. 자, 이걸로 보내십시오. 네. 분명히 필요하신 것 같아요. 하나, 셋! 댓글 보장 몇 개로 워크로를 뽑는다고? 아니면? 글? 없어요. 안 믿기. 부? 부? 부족한 사람들이나 그런 성평양 기사에 있는 건가요? 백! 대체, 부가 그런 걸 본다면? 네, 안녕하세요. 누구인가요? 우와! 아니, 여러분. 이 분은 거의 진짜, 아니, 이 분은 기자로 쓰시는 게 아닐까요? 너, 그림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뭐지? 더워서 잠잠수였어요. 잠깐만요. 지금 풍덩두신 여러분의 열기에, 네. 엄청 잘해요. 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이 분이. 목을 샀어요. 20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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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무대 아래에 나와. 후대 분이 가지고 나와서 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research 기자로 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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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인. 네. 김성욱이 전화 이야기 하시겠어요? 하얀 사진을 말씀해주신가요? 한 번씩 여기로 하겠습니다. 네. 댁구. 일단 여기로 와보세요. 둘, 즉세, 본사항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둘. 고백사람은 칼로고, 울베이이고, 여름조상은 백클로사아목회 이라는 말입니다. 네. 계속 손쉽게 다루는 그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당장. 네. 우와. 근데 지금 관객들이 대박이라. 어마어마하게 맞추는 거에요. 이런 반응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이번 소식은 몇 번에 드시죠. 저거는 8개의 명절입니다. 8개의 명절은 8개의 명절입니다. 8개의 명절입니다. 8개의 명절입니다. 미션입니다. 감독님 저 성신을 다해주시면 고기는 그냥 역시 한 대 30개의 명절입니다. 네, 소륜군입니다. 그쵸? 호두군의 랩을 그래서 호두군씨 회사에서 배워보기 계시는데요 지금 포장한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호두군씨 살짝 몸을 하도록 지금 사실 제가 알게 된다고 지금 이 코에스 현장에 가장 많은 이력이 있는 이 현장을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것도 굉장히 힘드셨을텐데 너무나 감사 드리고요 이렇게 함께하는 만큼 즐거운 시간에 있으니까 감사드리겠습니다 호두군씨 오늘 지금 굉장히 많은 먹음 없이 천만 깜짝이는 이런 천만 배워보기 많이 계시군요 고객은 어떠세요? 자... 근데 오늘 저도 포에스에서 생산할 때 이렇게 많은 인버가 있는데 또 와서 사실 눌렀팀은 눌렀팀은 그래서 당황했고 제가 지금 Q&A를 하는 목적절팀 중에 가장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좋으시는 거로 힘내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